체베이 내 쪽지 기다리지 말고 니가 오늘 몇 호를 했는지 기억해서 가 응 알겠습니까? 좋은 버릇이네요 어 귀여워 오케이 그래서 채빈아 얘는 어떤 소리를 내드나 윈 오케이 그래서 W는 O I는 세 가지 소리 E에 O야 I가 오케이 내가 똑띠 하라고 했지 똑띠 이렇게 하지 말고 어? 질질꾸러 다니고 있어 지금 I가 내 세 가지 소리 뭐라고? I, E, O 맨날 졸려요 힘들어요 어? 여기 안 졸리고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? 됐어? 여기서는 무슨 소리 됐다? E, N은 네 합쳐서 윈 됐죠 오케이 윈 그 다음 이 친구는 P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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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P는 I는 E, N은 E, N은 합쳐서 PIN PIN 고쳐서 틀렸으면 선생님이 뭐 얘기하고 있다 고쳐서 맞았으면 반달이고 고쳐서 틀렸으면 X고 X 하나에 딱밤한대 알겠습니까? 이렇게 됐는데 맞추면 반달 생길거 아니야 반달 OK 니가 나한테 내고 나서 생기겠지 내가 다시 매일거 아니야 그렇죠 뭐라고요? OK P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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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까? OK 윈니가 아래 연습을 스치는 거야 PIN OK PIN PIN 내 친구는 PIN PIN 그렇지 PIN PIN 그렇습니까? OK 그래서 SH는 무슨 소리낸다는 거 꼭 알아둬야 되겠죠? SH는 SH I는 E P는 합쳐서 SHIP 안녕 SHIP OK 그 다음 얘는 뭐라고? P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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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조야 시간 없다 그랬지? I I 대표 소리 E G는 뭐 같은데? E G는 뭐 같은데?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PIG PIG OK 그 다음에 얘는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TIG TIG 이제 BD병 좀 낫고 있어요? 아직도 안 낫고 있어요? OK 이 친구는 D죠 D D 이 친구가 B 이 친구는 Q Q Q처럼 생긴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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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는 이 쥐는 뭐같은데 그래서 합쳐서 딩 오케이 얘는 오케이 여기 뭐 아줌마들 카페에서 수사 떨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공부하러 왔잖아 내가 뭘 하고 있어 맨날 셋이서 계속 얘기하더만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보자 씨는 뭐뭐 갖고 있는데 좀 크게 정확하게 또리또리 하면 안될까 그렇지 스크 여기서는 크가 됐어요 얘는 착하게도 L은 착하게도 어 아이는 뭐 중에서 아이는 뭐 중에서 아이가 내 소리를 또 까먹었어 아이는 I, E, I,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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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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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는 O, O, A, O 그 다음에 U는 U, U, O Y는 Y 아니라니까 I, E 짤막 E, A는 E, A I는 I, E, O E는 O는 U는 Y는 E, A는 I, E, E 하지 말고 I, E, O E는 E, A, O O는 O, O, A O, O, A, O U는 U, U, O Y는 I, E 짤막 E, A E, A O, O, A E, O, O O, O, O N How I O, O, O 빅 그렇지 이제 비디병 조금씩 낫고있나요? 오케이 좋아요 빅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립 립 으 소리는 짧게 내면 돼 립 립 그렇지 립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친 시험지를 갔는데 어떻게 생각해요? 공부했지? 네 공부 안하고 쳐가지고 다 틀렸다는 것에 전부 다 너 이 써놨지 아이스래야 될 자리에 똑디 하시오 알겠습니까? 오케이 여기까지 말이에요